이 정도는 해야 중실한 거잖아. 그래도 명색이요. 지금 내 역할 정진이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 기분 전도는 당연히 살펴 걱정이야 착한 남친이지. 응? 안 그래? 그건 됐고. 그거 좀 벗어줘요. 예? 셔츠. 그거 좀 빌려주라고요. 아 이거요? 내가 이겼다. 주원. 말해도 되지. 헤어지자. 기희야. 이 노래는 나의 이름으로 만나요. 이 노래는 나의 이름으로 만나요. 이 노래는 나의 이름으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좋았어 옛날에 너였어서 네가 밀어내지 않아줘서 좋았다가 나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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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친구는 하겠다며 몸 불편해하고 피할 이유 딱히 없잖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며 수단, 방법 안 가리고 못 응하겠다며 뭐? 이쁜다 짓은 이 순간 짓은 이 순간 funktion 웃으니까 예쁘다고 처음 봐 웃음이 없는 거 기분 안 나빴어 나도 네가 그날 나한테 입맞혔을 때 나도 기분 안 나빴다고 나한테 입맞혔을 때 저한테 입맞혔을 때 네, 저 왜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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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